안녕하세요. 메가스토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2023년에 시행된 3회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우리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 보도록 할 차례죠. 우리 얘들아 확률과 통계의 3회 모의고사 범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범위고요. 우리가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 앞에 있는 여러가지 순열, 이쪽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러가지 순열, 중복, 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같이 한번 잘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4점짜리 전문항 28, 29, 30 세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모자. 원 모양의 식탁에 같은 종류에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있어요. 이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 경우에서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 단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거고요. 가조건,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고 나조건,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3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다. 그럼 일단요. 4개의 접시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빵과 사탕을 먼저 세팅 좀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야. 나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4개의 접시에 문제에서 주어진 서로 다른 빵 5개 그리고 서로 같은 사탕 5개 얘를요. 먼저 세팅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얘 먼저 세팅 먼저 해보자. 세팅을 먼저 한 다음에 배열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요. 일단 문제 조건에 의하면, 가조건에 의하면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을 거야. 그래서 4개의 접시인데 4개의 접시 또한 같은 종류의 접시와 서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접시가 이렇게 4개가 있을 건데 그냥 접시처럼 생각해줘. 하나, 둘, 셋, 넷이요. 여기에 이제 빵 좀 먼저 넣자. 그래서 서로 다른 빵 5개를 먼저 넣어볼 거야. 그런데 얘가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있다고? 무조건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으시라고. 그럼 생각해봐. 접시가 4개인데 빵은 5개야. 그러면 최소 하나씩 넣는다 생각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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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최소한 넣은 다음에 어느 한 접시에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네. 내가 빵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내가 서로 다른 빵 5개를 이제 팀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빵 5개 있는데 야, 빵 5개 팀 4개로 좀 나눠봐. 내가 팀 4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얘 혼자 팀, 얘도 혼자 팀, 얘도 혼자 팀. 그런데 얘만 2명의 팀인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정도 생각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야, 빵 5개 중에 어느 2명이 같은 팀 할래? 얘 2명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혼자 팀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5개 중에 같은 팀 할 2개를 뽑자. 그게 OCE 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빵을 내가 저렇게 세팅하는 가지수는 OCE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배열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금 어차피 전부 다 같은 접시인 거야. 그러니까 5개의 서로 다른 빵을 그냥 4개로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썼다 지우자. ABCDE라는 빵이 있다면 첫 번째 AB가 빵, 그리고 CDE 이렇게 접시를 놓겠다는 거야. 생각해 봐. ABCDE 놓든. ABCDE 놓든. 구분하지 않을 거라고. 서로 같은 접시니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접시에 누가 같이 2명이 들어가 그것만 우리는 결정을 해주면 된다.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C 그리고 BD. 이런 게 다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하시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가짓수가 OC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2개가 들어갔다 생각해 볼게. 빵 2개. 여기 1개 들어갔고, 여기 1개 들어갔고, 여기 1개 들어갔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 1개, 1개, 1개 들어갔고요. 이렇게 빵을 딱 넣어주는 순간 지금 이 접시들은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서 AB가 같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여기는 AB가 들어있는 빵. 여기는 C가 들어있는 빵, D가 들어있는 빵, E가 들어있는 빵. 이렇게 된다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럼요. 이제 여기에 사탕을 넣을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사탕은 서로 같은 사탕이고요. 서로 같은 사탕이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사탕입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이들아,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3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빵 2개 들어가 있고, 1개, 1개, 1개 들어가 있으니까 사탕을 넣을 때 너는 최대 1개, 여기는 이 값들은 최대 2개씩 넣겠다라는 생각이지. 알았지? 그리고 그 문제 어디에든 애들아, 각 접시에 1개 이상의 사탕을 넣는다. 이런 건 없어. 사탕을 안 넣는 접시 있어도 괜찮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합이 3보다 크지만 않도록만 잘 세팅을 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그럼 얘들아, 아마도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케이스 분류를 얘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할 것 같아. 얘가 빵을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접시 입장에서 사탕을 1개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가 사탕을 만약에 1개를 드세요. 너가 만약에 사탕을 1개 드시면 사탕 4개 남지. 그럼 그 사탕 4개 남는 걸 여기에 적절히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라는 걸 고민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개 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0개. 이렇게 넣어도 안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 1개 넣을 때 여기에 2개 넣고, 여기에 1개 넣고, 여기에 1개 넣겠다. 순서는 조금 이따 다시 고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개수를 넣어주면 충분히 문제조건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직접 계산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여기 접시에 사탕 1개 넣어야지? 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OCL 쓰시면 안 돼? 지금 서로 같은 사탕이야. 같은 사탕이니까 무엇을 주든 그냥 1개를 준 것 뿐이야. 너 1개 줬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여기는 얘들아, 이 3개의 서로 다른 접시인데 서로 다른 3개의 접시 중에 어느 한 접시에는 2개를 넣고, 어느 한 접시에는 2개를 넣고, 어느 한 접시에는 아예 안 넣을 거야. 그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2개, 2개, 0개, 2개, 0개, 2개, 0개, 2개, 2개, 2개.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는 3가지다. 그래서 3가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가지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서로 다른 3개의 접시 중에 사탕을 아예 안 넣을 접시 하나를 뽑는다. 그게 3C1이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 아예 안 넣고 나머지에는 2개씩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내가 사탕은 같은 사탕이니까 그 이후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탕을 넣지? 라는 건 고민할 필요 없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동일하다. 얘 또한 얘들아, 여기에 이제 사탕을 1개 넣어. 그럼 하나 넣었어. 그럼 4개 남았잖아. 그런데 그 4개 남은 걸 이렇게 넣자고. 그럼 어느 한 접시에는 2개를 넣고, 어느 한 접시에는 1개 넣고, 어느 한 접시에는 1개 넣자. 이렇게 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될까? 그러면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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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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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얘 또한 몇 가지요? 3가지요. 그리고 얘 또한, 아, 3개의 접시 중에서 어느 한 접시에만 2개 넣어야지. 나머지는 하나씩 넣을 거니까. 그래서 그 어느 한 접시에 2개 넣을 접시를 뽑는다. 그게 3실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알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 여기 있는 이 접시에 사탕을 아예 안 넣을 수도 있어. 사탕을 아예 안 넣으면 나머지 3개 접시에 적절히 5개를 마음대로 잘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마음대로 5개를 넣을 건데, 각각의 접시에는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돼? 생각하면, 어느 한 접시에 2개, 또다시 2개, 그리고 1개. 이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결정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안 넣을 거고. 2개, 2개, 1개 넣을 거니까, 얘 또한 고민하는 가짓수는 3가지 된다 생각하시면 되지. 2개,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2개. 그래서 여기도 3가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요, 조심해. 빵을 세팅하는 가짓수가 5, 몇 가지야? 10가지. 그리고 사탕을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는 가짓수는 얘 또는 얘 또는 얘니까 9가지 된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세팅하는 가짓수는 10 곱하기 9 되는 거다. 괜찮지? 그래서 세팅하는 가짓수는 10 곱하기 9,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세팅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이넘을 뭐 하시면 돼? 원형 배열하시면 돼. 그 원형 탁자에 배열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문제 자리 4개 있잖아. 접시 4개 있잖아. 4개를 4개의 자리에 배열한다. 배열하는 가짓수 1 곱하기 3팩 잡아주시면 끝나겠죠? 세팅하고 그리고 배열하는 거니까 두 눈 곱해주면 답인 거. 그럼 6구 54, 54에 10 곱하니까 답은 540 된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 보기로 답은 5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키스 분류하고 내가 지금 서로 다른 빵, 서로 같은 사탕 어떤 식으로 세팅하고 있는지만 헷갈리지 않게 잘 계산하면 되겠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